북쪽의 오랑캐가 쳐들어와 평양성, 흑한산성, 남한산성이 함랍되고 마지막 남은 감수성. 이 감수성의 장군들은 감수성이 풍부했으니. 어휴, 나는 못 맡겼다. 어이구야. 정광석파. 대단하시옵니다. 아, 실력이. 지금 뭣으로 할 것이냐. 나를 기만한 것이냐. 전하, 축복도 좋사오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이는 엄연히 승부를 겨루는 경기. 지금부터 내게 공을 고위로 흘리거나 앞길을 터거나 후문을 열 시에는 훈율로 어미닫을 것이야. 예, 전하. 편의들 아시게나. 자, 내 공을 뺏어보시오. 예. 예. 아유. 에이. 야, 뺏었냐. 뺏었어. 뺏었어. 야, 공만 뺏으면 돼, 공만. 뺏었어, 뺏었어, 뺏어, 뺏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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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었어. 야. 이겼어. 아이씨. 다했다. 야. 이걸 뭐하는 거야? 편하게 하라면서요. 아. 소림축구. 야. 넌 왜 공을 손으로 잡아? 골키파. 예이. 전하. 전하. 어디 다치셔 싸웁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오. 치통 때문에 죽겠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치유의 나무요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지요. 어라. 아픈 곳에 갖다 대기만 해도 금방 효과를 보실 수 있사옵니다. 치유의 나무라. 입에 물고 계시지요. 하하. 그것으로 이장군의 치질과 권장군의 물점도 고쳐 싸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겠군요. 예.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리 온 거야? 예. 돌려막기. 바로 들어 죽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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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겄네. 죽겄네 죽겄네 죽겄네. 니가 물어라. 아아. 아아. 예이. 전하. 전하. 이제 어전 회의가 시작되니 안으로 드시지요. 끄납시다. 예. 네. 이쪽으로. 예. 하하니 이것이 무엇이요? 이거 무가 싸웁니다. 하하니의 궁궐한 관리를 얻을 수 있지는 당장 뽑아버리시오. 예. 자. 어휴. 으으잉. 아하. 아하. 아우. 우리 하나 크다. 너희랑 부끄러워. 너희랑 부끄러워 봐라 이 무름러워 봐라. 지영아. 이 무름러워봐라. 가족들 시간대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이상한 음악을 출국을 해요, 형님? 그러게, 우리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빨리 나와! 야, 일어나. 알았어. 으잇! 아우, 정말! 야, 저리가! 나도 싫어! 내가 더 싫어! 예이, 전우야! 내로!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 절대 말할 수 없다! 아니, 뭐 싫어! 말할 수 없다고! 전아! 방금 명나라에서 돌아온 최고의 협상 지략가 윤내관을 부르시면 어떻사옵니까? 좋습니다. 들러와라! 윤내관을 들러와라! 예! 전아, 전아, 그간 강건하셨습니까? 아니, 넷이 목소리가 왜 그러오? 전아, 그간 강건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넷이요. 본인 소개를 해보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선, 윤종신이라고 하옵니다. 정말 가벼웠어. 명나라는 잘 다녀왔어. 아, 제가 다녀오는 길에 선물을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이라? 자, 먼저 밥빙수! 아, 밥빙수! 아, 밥빙수! 영계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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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나! 막걸리나! 그리고 신치림! 영계백수! 영守이 노래 홍보하는 거 아녜요? 아, 어떻게 AirD? testament Ą. 아, 이게 신치림은 뭐예요? 아, 이거 새로 나오는 프로젝트 그룹인데요. 이거 음악이 되게 좋고요. 홍보하는 거 맞네! 예~! 예이! 전랑아! 앨범을 막 던지요 근데 전 어인이로 물어 싸웁니까 이 오랑캐가 도통 입을 열지 않소 네 이놈 강수아 내가 쉽게 입을 열 것 같으냐 무국 중정 나라는 형은 내 마음이오 이 처럼이 어떻소 오랑캐씨 굉장히 희소같이 있는 목소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자성어 굉장히 좋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흔하지 않은 얼굴 굉장히 좋은 느낌 오랑캐씨 너무 잘 들었고요 제 점수는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신문은 언제 60초 후에 제이 이 놈을 신문하시어 여기 온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놔라 네 이놈들 행여나 나를 해야려 한다면 우리 청나라에서 네 놈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야 야 야 야 야 시간차 아 왜 때리고 그래요 나 씨 이미 말랐어 우리한테 되게 예민한 부분이야 아 그렇구나 아 미안해 아이 됐어 나 빈정상에서 갈래 그냥 야 야 이 놈을 잡으시어 두 내과는 이 놈을 옥에 가두시어 놔라 이거 놔라 아이 놔라 아 아 아 아 아 동병상년 아 아 아 아 아 아 끈적끈적한 내시들을 잡아 싸웁니다 어 백성들에게 승전부를 알리고 풍악을 올려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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